자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10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드디어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. 전화로만 하다가 어제 하루 했는데 자꾸 이렇게 눈치를 주시면 직접 나오니까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. 아 그래요? 자 프로야구 이거 한국 시리즈 오늘 아니면 내일 끝납니다. 어제 5차전에서 정규리그 1위팀 NC가 두산에 5대0으로 이겼습니다. 이제 NC 1승만 보태면 창단 첫 통합 우승입니다. 1차전 잡고 2, 3차전은 내줬고 4, 5차전 다시 가져오면서 엎치락뒤치락 즐거운 경기하고 있는데요. 가을야구 벌써 11경기째 치르는 두산이 체력이 떨어진 게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. 방망이가 안 터져서 소갈이 하고 있습니다. NC 입장에서 어제 영웅은 단연 선발 구창모 선수였고요. 7이닝을 5피안타 무실점으로 맞고 개인 첫 포스트 시즌 선발승을 했습니다. 어제 데일리 MVP도 가져갔고요. 타석에서는 공포의 8번 타자 알테어 5회의 적시타로 결승타점 뽑았고요. 6회에는 양희지 선수가 투런 아치로 쐐기를 박았습니다. 한국 시리즈 시작할 때 양희지 선수 주목해야 한다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까요? 4년 전 NC와 두산의 한국 시리즈 격돌 때 두산의 우승이 끌면서 MVP 올랐던 핵심 선수. 당시 타율이 4할 3푼 8리였는데요. 4년간 총액 125억 원 받고 NC로 왔는데 과연 신정팀에 비수를 꽂을 수 있을까? 주목해봐야 된다. 그랬는데 비수를 꽂고 있습니다. 이미 확실하게 꽂아버렸습니다. 그리고 보니까 홈런도 봤더니 이게 보니까 강석구를 때린 게 아니고 커브를 노래서 때린 것 같아요? 그 야구도 잘 보실 줄 아시나 봐요. 그러니까 노래서 때리는 그게 홈런이 많이 날아가니까 기본적으로. 그렇죠. 어제는 정타라고 하죠. 보통 그건 아니었는데 훌쩍 넘겼습니다. 그런 게 또 이제 분위기가 사는 거거든요. 그래요. 그래서 양희지 시리즈다. 그렇죠. 이렇게 부를만 하죠? 네. 일단은 그 인연 때문에 4년 전에는 두산 소속이었고 이번에는 NC의 주축이라서 그 인연 때문에 양희지 시리즈라고 불렀는데 실제로 양희지가 부진하면 지고 활약하면 이긴다 이런 공식이 생겼어요. 공교롭게도 팀이 졌던 2, 3차전 때는 좀 실수가 있었어요. 주로 실수도 있었고 또 포수인데 이제 폭투를 못 막아서 흐름을 내주는 그런 승부처에서 좀 찬물을 끼얹는 실수들이 있었는데 잘 치면 이깁니다. 그래서 이제 양희지 시리즈 증명을 하고 있는데 어제 경기에서 농심 오늘의 깡을 수상해서 상금 100만 원과 부상을 받았습니다. 오늘의 깡이요? 네. 자 오늘의 깡 야구 팬들은 다 알죠? 다견히? 이름부터 웃기죠. 네. 가을 야구 포스트 시즌의 마케팅 일환인데 가수 비가 깡으로 좀 화제가 된 거는 아시죠? 1일 1깡 있잖아요. 그렇죠. 과도한 자아도취, 오글거림 이런 걸로 사실 조롱을 받았었는데 뒤늦게 이제 너튜브 역주행하면서 중독됐다, 1일 1깡한다 이런 말이 유행하게 됐습니다. KBO는 농심과 공동 마케팅 협약을 통해서 이번에 결승타 친 선수에게 오늘의 깡을 시상하기로 했어요. 오늘의 깡. 네. 깡이 많잖아요. 고구마 깡, 새우 깡, 양파 깡 많은데. 양파 깡. 네. 양파 깡도 있고. 어제 이제 오늘의 깡 탄 양희지 선수 꽃다발처럼 옥수수 깡 5개를 이렇게 꽃다발처럼 들고 있고요. 옥수수 깡이요? 네. 상금 100만 원과 부상으로 농심 깡 스낵 5박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.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합니다. 지금까지는 결승타 때린 선수한테 이걸 줬거든요. 오늘의 깡을. 그런데 어제 결승타는 사실 공포의 8번 타자 알테어 선수였는데 못 받았어요. 어? 왜? 처음입니다. 결승타 탄 선수가 오늘의 깡을 못 받은 게 어제 처음이에요. 그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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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것 때만 아닙니까? 마스크죠. 마스크 안 써가지고. 1차전 끝나고 간단히 연금만 했었는데 알테어 선수 첫 판에서 3점 홈런 때리고 데일리 MVP 됐는데 나 마스크 쓰면 숨쉬기 힘들다. 이러면서 기자회견 시상식 거부했었잖아요. 그래서 이제 팬들이 이게 뭐냐 도대체 무시하는 거냐. 왜 그걸 안 쓰냐. 이기적이다. 당장 현장에서 기자들이 뭐라고 했을 것 같은데. 네. 일단 제일 중요한 그날의 손 선수의 말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요. 인터뷰 때 해야 되는데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렇고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르면 그라운드를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데 우승 세리머니 등 모든 행사 때도 마스크를 써야 돼요. 그런데 기자들이 막 찾아보니까 그 NC가 정규리가 우승했을 때도 알테어 선수는 안 썼더라고요. 그래서 뭐 위반이라는 뒷말이 많았고 사실 팬들은 치맥도 안 하고 육성 응원도 줄이고 좀 코로나19 수칙을 지키면서 야구 보려고 막 하는데 안 지킨다. 이런 것 때문에 비판이 많았고 또 알테어 선수 SNS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지지 게시물이 되게 많아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.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. 그리고 KBO에서 20만 원 벌금까지 받았는데 본인도 사과했지만 어제 오늘의 깡에서 제외되면서 훅폭풍 여지는 계속되고 있다.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6차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올해 KBO에서 20승 채운 투수 딱 두 명입니다. NC 루친스키 또 두산의 알칸타라. 오늘 선발 맞대결합니다. 일주일 만에 리턴 매치인데요.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. 방금 전에 3916님께서 개그 프로인가요? 은근 웃겨요? 이런 의견이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웃기기까지. 네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Y10 스포츠 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